장미양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대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수 임장미입니다. 그 사람만이 흔들리던 이들 흔들리는 클라스의 달콤한 연기가 날 슬프게 만들고 가버리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밤새 내가 속으로 여울처럼 남아있네 안녕하세요. 마지막 인사 안녕도 못하고 당신 손길이 닿으면 두살만이 흔들린 이동에 불과 있던 거울에 비치는 두 사람만이 추억을 지우듯이 작가린다 찾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